안녕하세요 레미큘발램이에요 제가 오늘은 처음 먹어보면 마카노나무 먹어볼건데 이게 너무 차가워요 가서 빨래 어서 먹어 볼게요 벌써 내 심심이 꿈꿨다 이게 뭐 맡아? 이거 와나? 응 이게 무슨 맛이야? 그냥 커피 맛? 저는 이번엔 보라색 이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게 진짜 맛있는 맛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는 맛도 있어요 오! 독보산 물을 이렇게 뜨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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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초코 마시고 이건 좀 상탈의 맛 이건 안 돼 먹어볼게요 아 찰떡이 왔 이렇게 못 맞지 어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쁬 아 아 아 아 아 아 음! 이걸로 너무 하얗다. 왜이냐. 맛있겠다. 자. 오는. 오는. 아무것도 안 넣어. 자 이걸로 이제 ASERROR 한 번 해볼게요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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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어볼께요. 그걸로 그걸로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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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る. 히. 측. 측. 초. 그 fantas Af기처럼 발톱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... 막... 뒷천은 나뿐하니까 그리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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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... 누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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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섯살인데? 그렇게가 많을까보나요? 짠 원래 블록 던졌어 아... 보라돌이 둥비 나나 보... 빨라토비 빨라토비 이놈 제가 또 학교에서 이놈 보셨을 만들었어 보이시죠? 카메라가 잘 안 보이던데 제 얼굴은 잘 안 보이던데 보이시죠? 또 가까이 또 가까이 보셨라면 이렇게 뒤로 이따가 있고 이놈 앞에다 보이던데 아..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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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도라이야말로 근데... 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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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아... 오늘 맛있는 맛을 먹어봤어요 영상 안 누르면 제가 빵 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